이 표현 꼭 외우자. 인칭 대명사. 오랜만이야. 저기요. 不好意思. 너 샤오밍 맞지? 你是 샤오밍吧? 오랜만이야. 好久不见. 오랜만이야. 好久不见. 여기가 도서관인가요? 여기가 도서관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기숙사입니다. 不是. 这里是宿舍. 그러면 저기가 도서관인가요? 那么 那里是图书馆吗? 네. 저기가 도서관입니다. 那里是图书馆 그것들은 뭐예요? 그것들은 뭐예요? 그것들은 뭐예요? 그것들은 제 공책입니다.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제 책입니다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저기요,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요? 쭉 가시면 됩니다 계속 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